야나기사와 엘토스 엑스폰 똘불 오2 모델입니다. 아쉽게도 이렇게 낙상으로 인해서 벨이 이렇게 완전히 험하게 찌그러져 있고요. 벨이 찌그러짐으로 인해서 여기 관 자체가 이렇게 약간 눌러져서 타원형으로 이렇게 벨이 이렇게 벨관이 찌그러져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더불어 여기에 덴트도 이렇게 살짝 있고요. 그 다음에 저쪽 키들이 지금 틀어져서 다치질 않는 상황이고 도샵키 컵도 이렇게 키컵도 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. 나머지 전체적인 어떤 부분들도 밸런서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여기도 카드도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악기를 점검을 하고 수리를 하고 돌아가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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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